조금만 줄여 하자 시작 잡아도 돼 손으로 잡아도 돼요? 너흰 손으로 잡아도 돼 자리는 홀드하고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야!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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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는데 잡을 시작하면 돼 뺏기는 사람이 들어가는거야? 잡았다 왜? 왜? 이게 편하겠네 편하네 어 잠깐 동선 뺐어 아 이러면 안돼 동아 피곤줄 저 손 써도 돼요 손 써 손 써 오키오키 가라 가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패스야 이거 통 results 정금만 길거리 오키오키 오키오키 wow 오킹 오키오키 오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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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봐주기엔 동아리 줄라 했는데 블랙홀이네 아 틀려고 그랬어 아 틀려고 그랬어 틀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저격있네 저격 이 정도면 저격이 저격 아 맞다 원바운드 아 원바운드? 애들 못할수도 있잖아 아 뭐야 이게 손 손 손 손 안 돼요 손으로 해 손으로 손으로 이거 됐어 손으로 해 손으로 해 손으로 해 잘해 애들이 다 피지컬이 좋은데 손으로 해 손 대신 한 손 넣어 두 손으로 넣었거든요 한 손 넣어 떼요 아 이러면 안되구나 긴장 줄라 했는데 손으로 해 어이구 야야야야 와 심장이 너무하네 심장이 저격했어 와 너무하네 야 이거 뭐야 니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린 시절로 간거 같잖아 펜테까지 막 뛰어놀고 할라타에 손으로 이상한거 이거 물에서 하면 재밌는데 바다에서 하면 물에서 움직이지 못해 아아 그거구나 피지컬이 너무 좋아 애들이 좀 줄일까요 뭔 야 손으로 하니까 너무 어렵다 아 잘한다 아 아 아 불쌍하다 손으로 하는거 너무 손으로 하는거 너무 어렵잖아요 다 잡던데 발로 발로 손으로 하는게 애들도 다 할거 같은데 근데 너무 난이도가 올라갔네 술래가 절대 못이 괜찮아 손으로는 절대 못 이겨 손으로는 절대 못 이겨 손으로 하는거 손으로 하는게 손으로 하는게 바다 택. 보다만 휘다리 포기했어 reas 지쳤어 지쳤어 원이 너무 넓어 너무 못잡은거 제가 발로 할까요? 애들이 발로 하자 발래요 발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